동국사기 77번째 시간입니다. 한다하니, 리비 불가왈, 피보 이고, 아기 이니 광야, 축박 가으라, 환 입 충주, 하여 배강 하고, 이 진, 하니, 저기 이 조령 준엄, 공유 수병, 하니, 탐지지, 진, 하여 함지하고, 사시, 폐강, 하니, 이, 립, 여말, 구사하고, 유, 이일, 득, 탈주라, 상이, 급, 이, 임해군, 진, 장자, 견, 함경도 하고, 순하군, 각, 육자, 견, 강원도, 후, 위, 적병, 피집, 우상, 이양원, 도원수, 김명원, 늘 적, 수, 경성, 하고, 상, 지, 개성, 초모, 팔도, 의병, 하다, 행장, 청정이, 향, 경성, 하니, 양원, 명원, 니, 민응, 수성, 하고, 개, 도거, 하니, 적, 상계, 입경야라, 상이, 제, 개성, 하여, 견, 병, 수, 임진, 하게 하고, 문, 경성, 이, 함, 하니, 급, 지, 평양, 조, 의, 재신, 하니, 대헌, 이, 향복, 기, 욕, 청원, 어, 명하, 하고, 좌상, 윤두, 수, 금, 수, 임진, 삼남, 급, 북도, 병장, 하여, 위, 내원, 한이, 금, 청, 원어, 명, 하면, 약, 가, 횡포, 위력, 하여, 필, 수, 명병, 유린, 의락, 경종, 항복지, 의, 하고, 청, 원어, 명궁야라, 이때 적장, 가등청정이 용궁하를 건너 소서행장과 군대를 합하니 신립이 조령에 이르러 여말에게 형세를 살피게 하니 조령을 지키고 전쟁을 싸우면 싸워야 한다 하니 신립이 불가하다 말하기를 저들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니 넓은 들에서 압박함이 가하다 하고 충주로 돌아와 들어가 강을 등에 쥐고 배수진이죠 등에 쥐고 진을 치니 적들이 조령의 험준함으로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까 두려워하여 탐지하고 나아가 함락하니 죽은 시체들이 강을 덮으니 신립과 여말도 함께 죽었고 오직 2일만이 도주하였다 상이 급히 임해군 진 큰 아들이네요 를 함경도에 보내고 순하군 각 여섯째 아들이네요 강원도로 보내고 후에 적병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의정 이양원 도원수 김명원이 경성을 굳게 지키라 하고 상은 개성에 이르러 팔도의 의병을 불러 모집하게 하였다 소서 행장과 가등 청정이 경성을 향함에 양원과 명원이 경성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도주하니 적들이 서로 이어져 서울로 들어왔다 상이 개성에 있을 적에 병사를 보내어 임진을 지키게 하였는데 경성이 이미 함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급히 평양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을 불러 운원하였는데 대언 대사언이죠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대사언 이항복이 명나라의 구원병을 청하고자 하고 좌의정 윤두수 말하기를 이제 임진을 지키고 있고 삼남과 북도에서 병사와 장수들이 구원하여 오는데 지금 명나라의 구원병을 청하면 아마도 횡포하고 위력으로서 가하여 반드시 명나라 병사들의 유린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항복의 의론을 따라 명나라의 구원병을 청하였다 임진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조령을 지키지 않고 넘게 해준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거기에서 한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과 여러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보면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진강까지 밀려서 지금 평양까지 들어갔네요 임진왜란의 진행사항을 읽어 드렸습니다